안녕하세요. 판례원고 오무정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. 2022년 6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기부채납과 상사시효사건입니다. 청구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9-272053 판결입니다. 소유권 이전 등기고요. 고양시가 청구를 했는데 원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의 상고에서 파기환송되면서 고양시가 승부한 사건입니다. 내용 보시죠. 이 피고는 기부채납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를 합니다. 피고가 건설을 했었는데 아파트에 있었든 오피스터로 있었든 하면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. 기부채납을 위해서 그 이행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고양시에게 넘겨주기로 한 거죠.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줬어요. 그리고 원고는 고양도시관리공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 주차장을 빌려주게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공사가 그 주차장을 빌려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. 그런데 이 주차장에는 출입구 통계시설이 없어요. 아무나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사면 그냥 빈 땅처럼 운영되는 거죠.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했어요. 무상으로.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지금 사실상 방치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죠. 그런데 원고는 고양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부지를 청소도 하고 또 주차 면을 도색도 하고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도 하고 이런 걸 했어요. 그런데 이건 다 했는데 원고 고양시가 등기를 안 한 거예요. 기부채납을 받았는데. 등기를 안 했으니까 고양시가 한 5년을 지난 현지에 따라와서 건너려는 대로 기부채납에서 우리 거가 됐으니까 등기 이전해줘.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. 문제에 이렇습니다. 이 기부채납된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상사시효의 대상인가? 시효 소멸의 대상인가가 첫 번째 중체비고 그러면 시효 소멸이 되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시효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소멸이 되면 그러면 5년 동안 안 했으니까 소멸되는 거냐? 아니면 시효 중단으로서의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냐?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면 등기 이전 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등기 청구권이 시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 거죠. 첫 번째, 시효 소멸 대상이냐? 기부채납 약정으로 넘어간 그 땅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시효 대상이냐? 두 번째, 이걸 점유하고 있었느냐 아니냐?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 진행이 안 되지만 점유 안 하고 있다면 시효 진행이 돼서 소멸해버린 거죠. 원심은 점유를 안 한 걸로 봤어요. 그러니까 첫째, 기부채납은 자치단체에 대한 증여 계약이다. 그래서 건설에다의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상사시효 적용된다. 그런데 원심은 이거 사실상 빈 땅은 낮은 곳, 출입구 시설이 높고 인구 주민들이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서 점유한 걸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따라서 시효 소멸돼서 원고 폐소한 거예요.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주차장이 장기간 공용 주차장으로서 운영된 것은 원고가 지속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다. 결국은 자치단체가 무상 사용하게, 일반인이 무상 사용하게 하는 건 점유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는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. 따라서 주차장 무상 사용하게 하는 주차장 자체가 자치단체가 점유하지 않은 걸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결국은 이거는 점유했고 점유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났지만 시효가 소멸이 안 돼서 등기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해서 원고 승소가 되는 거죠. 이 사건은 기부채납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청구권이 상사시 5년이 적용된다는 게 중요합니다. 기부채납을 했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시효 소멸돼서 더 이상 권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방치한 경우 등기청구권 소멸 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. 다만 자치단체의 특성상 인근의 사람이 무상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방치한 걸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어쨌든 자치단체는 기부채납된 토지나 이런 거 등기 이전을 소홀히 하면 큰 손에 입을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등기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받자마자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사건은 기부채납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등기청구권은 상사시 5년이 적용될 수 있다. 이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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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